마조어록 마흔한번째 시간입니다 17 무엇이 강사라는가 지난주에 제가 마조어록 방망이 맛 하면서 숙제 비슷하게 이건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하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숙제들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뭐 해결을 했든 안했든 학교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방학 숙제도 해주면 어쨌든 늘 그 숙제가 열심히 놀지만 그 숙제가 이렇게 부담감으로 있잖아요 했든 안했든 모르겠어요 이제 뭐 아주 뭐 그렇게 착실한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방학 한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숙제를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꾸준히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방학만 되면 놀기 바빠가지고 숙제는 일단 잊어먹고 이제 방학 끝날 때쯤까지는 잊어먹고 끝날 때 한꺼번에 하려고 몰아서 하려고 그냥 놀기만 하죠 그런데도 틈틈이 가끔씩 숙제라고 하는 이런 부담이 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공부도 좀 그런 면이 있죠 내가 그걸 해결을 못하고 일상을 산다 살아도 약간씩 그런 부담이 있죠 사실은 그런 약간씩 있는 그 부담이 공부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당연히 더 나아가지를 않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근데 이제 이 선사들의 이렇게 가르침을 제가 보면은 참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한 경험을 가지고만 뭐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사들의 이런 가르침을 저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냐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체험을 못했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뭐 저도 법회에서 들었을 거잖아요 마주어록이나 임재어록이나 백장어록이나 황벽 스님의 전신법의 완능록, 대법원 이런 데서 들었을 거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그때는 머리로는 뭐 우리가 들어서 법을 가르친다 드러낸다 뭐 이런 거는 머리로는 알죠 근데 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게 법을 가르치고 있구나 이거 안다고 뭐 무슨 뭐 아무 쓸데가 없거든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저 가르치는 저게 내가 직접 통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하나 들었더니 가섭이 빙그레 웃었다 이건 뭐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도 배웁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꽃을 하나 든 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져 봐도 뭐 법을 가르쳐고 법을 보여줬겠지 우리 생각으로는 그거를 가르쳐주고 드러낸 거를 가섭이 통했으니까 뭐 빙그레 웃었겠지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어떤 목마름 여기 이 자기가 이 깨달음이라든지 실상이라든지 자기 본래 마음에 이렇게 직접 통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 목마름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막을 걸으면서 목이 너무 마른데 사진으로 물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저건 물이 다는 알고 있어요 사진으로 딱 보여줘도 알고는 있지 당연히 물이지 근데 그 사진 속에 있는 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목마름이 가시질 않아요 꼭 약올리는 거 같아 그러면은 물론 이제 곧 물이 있을 거다 하고 뭐 사진을 보여주어서 어떤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라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어쨌든 알고 있는 거는 꼭 그 사진 속에 있는 깨달음이고 도구 부처 또는 물이고 그건 필요 없고 내가 직접 여기 한번 통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근데 뭐 머리로는 그러니까 뭐 법을 드러내고 가르친다 뭐 이건 아는데 그러니까 그 법이 내 스스로한테 어떻게 확인이 되고 공감이 되고 체험이 되느냐 이거는 안 되고 잖아 근데 여기에 통하지 못했을 때는 늘 그 부분이었어요 여기에 나도 이걸 직접 한번 통해서 이걸 이렇게 체험해 보고 싶다 이제 이런 느낌 이런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문득 법문을 듣다 가든 공부를 하시다 가든 문득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거 여기에 통하는 그런 불가사의한 체험을 하게 되면 꽃을 들었다 그러는데 그냥 공감이 돼 그냥 아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모르겠고 결국은 법문 들으면서 여기에 이거 하나 통하고 싶고 이거 하나 알아듣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계속 듣고 있었거든 근데 그냥 이겁니다 근데 그냥 통했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도 그때도 이제 어떤 느낌으로만 보면 이제 내가 저걸 알겠다 이게 더 가까워요 실은 이제 내가 뭔지 알았다 이제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뭔지 알았어 이게 그렇게 표현해요 뭐가 통했다 이 표현은 잘 안되더라고 근데 이제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다 그걸 뭐 찾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는 내가 알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게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 알았던 법을 가르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이런 암은 아니에요 알았다라고 비록 표현은 하지만 그냥 이겁니다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 그냥 이거야 더 이상 여기에 의문이 없어 의문이 내가 저걸 알아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이러는데 그냥 이겁니다 이래 그냥 이겁니다 이래 그냥 손 우리 누구나 다 흔들 수 있듯이 이렇게 손 한번 흔드는 이겁니다 그러는데 더 이상 저게 뭐지 하는 의문이 없다니까 그냥 저희가 평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거야 그냥 굳이 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그 일이야 그 일 그래서 이제 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일이 뭐냐고 그럼 몰라요 왜 모르냐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이겁니다 그럼 더 이상 의문이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근데 이렇게 공감이 돼 공감이 근데 그래서 공감되는 그게 뭐냐고 그럼 모른다니까 그런 이제 거기에 통하고 이제 이런 선사들의 어록을 보면은 처음에는 공감이 이렇게 되고 확인이 되는 내용보다도 공감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수 밖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는 이 대법어를 체험하고 얼마 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차례를 읽었거든요 여러 차례 읽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읽으면 다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이지 뭐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별 생각을 다 해요 이게 공감이 안 되면 이런 표현에 내가 익숙하지 못한가 보구나 뭐 이거부터 또는 해석을 잘못해 놓은 거 아닐까 이것까지 남한테 이렇게 누명까지 막 씌웁니다 해석한 사람 해석이 잘못된 해석도 있을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안 보이면 온갖 생각을 하게 돼 있어 안 보이면 안 보이면 막 생각이 돌아간다니까 보이면 생각이 필요 없지만 안 보이면 당연히 생각이 돌아가겠지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배우고 익히고 기억할 만한 일이 있어서 제가 여러 차례 읽은 게 아니고 저는 사실은 제 엄마가 공부가 진짜 재밌었거든요 다른 어떤 일보다 재밌으니까 하루 중에 제가 제 머릿속에서 공부라고 하는 이 생각을 거의 대부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으니까 사람 만나도 공부하는 얘기 하고 싶지 뭐 세상 이야기나 다른 얘기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 얘기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는 굉장히 제 스스로가 뭐라고 해야죠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 같고 쓸데없는 짓 하고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냥 기분이 딱 나빴어요 저는 물론 이제 제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는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가족 모임도 불편했다니까 체험하고 아 모여서 맨날 하는 뭐 가족들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 건강하고 돈하고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가 아무 뭐 재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가족 모임도 저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예 뭐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니까 이제 자식 된 입장에서 모이자고 할 때 이제 안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갔을 뿐이지 관심은 없었습니다 뭐 제사 지내는 거에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사 지내는 건 아무 관심도 없었고 상찰일 때 그 뒤에 쳐 놓은 병풍이 있잖아요 그 반야심경이잖아 저는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그것만 그 앞에 뭐 배를 뭐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뭐 무슨 율시 해가지고 막 하잖아 뭐 생선은 뭐 배가 뭐 이쪽을 뭐 해야 돼 저쪽을 뭐 하는데 그런 관심 하나도 없고 반야심경만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고 예 그런 기억이 있는데 물론 이제 다 제가 이제 공부가 부족해서 뭐 예 그런 불편 같은 걸 느낀 겁니다 불편을 느끼는 건 당연히 공부가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아니 하루 중에 대부분이 공부 생각밖에 없으니까 사람 만나서 공부 얘기할 때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보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하여튼 이 공부에 대한 얘기 나온 책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법문 듣거나 그때 시간도 많았어요 제 직업이 없잖아요 시간도 많았어 재미도 있어 이러니까 선어록이나 대버버나 이런 걸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공감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약 약도 많이 올랐습니다 대버버 생각이 나요 저는 대회수님이 꼭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저번에 저번 시간에 이 마조가 내가 오구스님을 일곱대 때려야 되겠는데 그대가 대신 때려줄 걸 부탁하네 기꺼이 그렇게 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대회수님은 딱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해가지고 또 다른 거 하나의 선문답을 또 인용을 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암두가 덕산을 찾아가서 문지방 넘자마자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이것도 분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를 또 끌어들여서 계속 그렇게 약올려요 근데 그 말이 맞긴 맞아 하나에서 막히면 또 막혀요 계속 막혀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힌트가 있을까 하고 또 그걸 유심히 읽어 근데 이 하나를 풀기 위해서 이 인용한 여러 가지를 힌트가 될까 하고 인용을 했으니까 제가 읽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 못 풀었는데 그 다음 인용한 거 못 풀고 또 인용한 거 못 풀고 숙제만 잔뜩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숙제만 야올라 죽겠어 그래서 대법원은 제 공부에 어떤 게 도움이 됐냐 이게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숙제를 계속 준 거 그러니까 이제 다 읽고 다음번에 또 처음부터 또 읽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읽어 보면은 처음 읽었을 때 안 풀리고 안 보였던 게 이게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이런 말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 근데 이제 그때는 참 이 말이구나 하고 어떤 그런 확신 같은 게 뭐 당연히 있겠죠 근데 또 지나고 보니까 그때 확신이라고 봤던 게 좀 희미하게 본 거 있어요 희미하게 또 지나서 보니까 또 달라 그거를 언제까지 하고 있냐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이 얘기 할 겁니다 내가 그 다음에도 할 거고 아니 이건 진짜라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마주하러 이런 건 법회 할 때만 법회 교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문공안 뭐 이런 것도 법회 교제로 제가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봤겠죠 근데 그 전에 본 건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봤다 하더라도 희미하게 기억나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거는 법회 할 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지금 이 방망이 맛도 똑같아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딱 보고 뭘 느끼냐면 그 전에도 내가 이렇게 봤나 법회 때 딱 보고 그렇게 느껴요 이렇게 법회 하면서 도반드라고 내가 1년 전에도 이걸 그렇게 보고 있었나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대전법회 끝나고 내려오면서 차 속에서 쇼옷 지금 쇼옷 열심히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 보살님이 열심히 올리고 계시는데 갑자기 쇼옷 올리는데 뭐야 덕산인가 암두인가 발을 발 있잖아요 이런 걸 옛날에 발이라고 그랬습니다 햇빛 많이 들어올 때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거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하고 조조가 이 노파를 간파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조 간파를 올렸다는 거예요 오늘 올렸대 조조 간파를 오늘 올렸다는가 어쨌든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래서 이 발 말아올리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쇼옷을 올리신 분이 그 공안을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 공안을 듣는데 제가 그걸 법회로 했으니까 쇼옷을 만들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내가 그때 저 공안을 어떻게 얘기했을까 큰일 났네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이 눈으로 봤을까 발 말아올리는 거를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했다 그러면 작년에 했을 거거든 작년 대전법회에서 아마 무문관 할 때 했을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 1년이나 1년도 안 됐을 수도 있고 1년 조금 넘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눈으로 보면 그때 했던 게 불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늘 저는 법회할 때 봅니다 법회할 때 보면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작년에도 이걸 이 눈으로 봤을까 아니 뭐 체험하고 몇 년 된 눈은 그냥 기억도 안 나고 그때 본 눈은 어떻게 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선사들의 가르침이 그렇게 다가와요 제가 이 얘기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선사들의 가르침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 그러니까 또 내년에 또 이런 얘기 할지도 몰라요 제가 작년에 봤던 눈을 또 아슬아슬하게 생각하면서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제 대전법회 끝나고 이제 도착하면은 도착해서 집에 가서 이제 밤중이잖아요 제가 밤중에 숏을 두 개를 다 틀어봤잖아 틀어서 들어봤어요 밤중에 그래서 들어보고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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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뭐라고 그러죠 안도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딴 얘기는 안 했더라고 딴 얘기는 안 했는데 지금 느끼는 이 깊이까지 다 표현을 못 하고 있는 건 제가 알죠 제가 한 거니까 근데 딴 얘기는 안 했더라고 무난하더라고 무난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법회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도반들이 저한테 묻는 때도 있거든요 어떤 법문 들으면 좋겠냐고 요즘은 안 물으시더라고 요즘은 유튜브에 다 올려서 그런지 근데 법회 하는 입장에서는 그 전에 한 법문 들으라고를 잘 안 해요 이거 법회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공부하는 입장은 달라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10년 전에 한 법문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법회 하는 사람은 늘 이 눈이 더 이렇게 깊어지기 때문에 깊어지기 전에 했던 지금보다 깊어지기 전에 했던 법문은 법회 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좀 약간의 그런 부끄러움 같은 게 있거든 이 정도로 얘기를 했구나 뭐 이런 부끄러움 같은 게 근데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지는 않죠 어떤 때는 공부할 때는 좀 그렇게 좀 투박하고 거칠고 좀 면정적이고 이런 게 더 도움이 되는 때도 많이 있어요 하여튼 지난주에 이 숙제 때문에 숙제 하시니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17. 무엇이 강설하는가 양좌주가 마조를 찾아오자 마조가 물었다 자주께서는 경론을 잘 강설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양좌주가 양좌주가 말했다 별 말씀을요 무엇을 가지고 강설합니까 마음을 가지고 강설합니다 마음은 능숙한 기생과 같고 의식은 기생과 더불어 노는 자와 같은데 어떻게 경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양좌주가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다 마음이 강설하지 못한다면 허공이 강설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리어 허공이 강설할 수 있습니다 양좌주는 긍정하지 않고 곧 나갔다 막 계단을 내려가려 하는데 마조가 불렀다 좌주 양좌주는 머리를 돌리다 문득 크게 깨닫고는 곧 절을 올렸다 마조가 말했다 이 둔한 스님아 절은 무엇하려 하는가 양좌주는 자기 절로 돌아가 대중에게 말했다 제가 경론을 강설하면서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여겼는데 오늘 마조대사의 한 번 부름에 일평생의 공부가 얼음이 돋고 기화가 부서지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곧 서산으로 돌아가서는 다시는 종적이 없었다 좌주라는 말은 경전을 가르치는 강설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강의죠 경전을 가지고 우리가 법회를 할 수도 있고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회를 한다 그러면 강의하고는 다르죠 경전은 법회 할 때 좋은 교제입니다 물론 모든 경전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경전도 좀 분별되지 않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경전도 있고 여기에서 어긋나는 경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분별되지 않는 이것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와 알므로 강의하는 강의도 있는 거고 같은 경전을 교제로 한다 하더라도 그 교제를 가지고 여전히 분별되지 않는 이것 하나를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이것 하나를 이렇게 드러내는 설법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의하고 이 법회 설법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강의는 뭔가를 이해시키고 알려주는 거고 설법은 이해시키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나마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걸 다 깨부수는 거죠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깨부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좌주는 이 경전을 쉽게 말하면 강의하시는 스님이에요 근데 그 양자주라고 하는 이 스님이 마조를 찾아왔을 때 마조가 물었다 좌주께서는 경론을 잘 강설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양자주가 말했다 별말씀을요 이렇게 묻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저 잘합니다 뭐 이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니 뭐 조금 합니다 그러든지 아유 무슨 별말씀을요 이렇게 하죠 보통 무엇을 가지고 강설합니까 마음을 가지고 강설합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무난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역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물리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라든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 불경을 강의하잖아요 불경을 불경을 강의할 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라든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강의한다 이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할 때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그런 토대를 가지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불교의 역사가 아니라 부처님의 이 가르침 이 법을 가르친 이 말씀 이 가르침을 강의할 때는 어떤 사실이나 이걸 가지고 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 아무리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하고 있다 또는 불심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마저는 어찌 보면 이 말 하나 끌어내려고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강설하십니까 처음에는 칭찬 사실은 알고 보면 칭찬이 아닌데 격론을 잘 강설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어찌 들어보면 칭찬이잖아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그랬어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강설하십니까 이랬어요 그렇다고 그럼 아는 거 가지고 강설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경전을 강의하는 스님이 마음을 가지고 강설합니다 아니 세간의 일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진심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을 가지고 강설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마저가 마음은 능숙한 기생과 같고 의식은 기생과 더불어 노는 자와 같은데 어떻게 경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랬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능숙한 기생과 같고 그러니까 마음은 이리붙었다 저리붙었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러겠죠 이리붙었다 저리붙었다 의식은 이 기생과 더불어 노는 자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의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 기생과 더불어 노는 자는 어떤 상대죠 쉽게 말하면 이 마음 의식 둘을 얘기했는데 이 의식은 마음의 상대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 상대하잖아요 상대 분별할 때는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 뭐 이렇게 상대하잖아요 그래서 이 느낌에 따라서 어떤 감정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과 의식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쉽게 말해서 굳이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분별을 벗어난 이 무상 정등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아니고 중생들이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중생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항상 하질 않잖아 그러니까 마음 때문에 괴롭다고 하잖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전부 이 상대인 의식 또는 감정 생각 느낌을 쫓아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거잖아 이 생각 느낌 감정을 쫓아서 계속 마음이 그냥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능숙한 기생과 같고 능숙하지 얼마나 능숙합니까 조금만 좋아도 마음은 그냥 좋다고 그러고 조금만 칭찬받아도 그냥 금세 마음은 좋다고 그러고 조금만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금세 그냥 확 가라앉아 버리고 능숙하잖아 마음이 어찌나 그렇게 감정 느낌 생각을 그렇게 잘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지 능숙하죠 그러니까 능숙한 기생과 같고 의식은 기생과 더불어서 노는 자와 같은데 이건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경호를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을 가지고 강설한다고 하니까 아니 도대체 마음으로 어떻게 경호를 알 수 있어서 그걸로 경호를 강의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그랬던 양자주가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다 마음이 강설하지 못한다면 허공이 강설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진심으로 말한다 이런 걸 분별로 얘기할 때는 그러면 진심이 아니면 어떻게 누가 말한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또 내가 말한다 내가 안다 이럴 때 나라고 할 게 없다 그러면 아니 내가 아니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가능하잖아요 딱 그 입장이에요 자기는 정말로 이 오롯한 마음 이 부처님의 부처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이 진지한 마음으로 강설을 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기생과 같다고 해 버리니까 좀 약이 안 오르겠습니까 그럼 뭘 가지고 한다는 말이야 그렇다고 지식으로 합니다 이럴 수는 없을 거고 아무리 경전을 강의하는 스님이다 하더라도 그럼 뭘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 허공이 합니까 이렇게 좀 화났어요 쉽게 말하면 화나니까 그냥 무정물을 데려다가 그럼 허공이 합니까 뭐 돌이 합니까 뭐 죽비가 합니까 꽃이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끌어와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잘 끌어왔는지 허공이 합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주가 오히려 허공이 하지요 가만히 있어도 막 물어다 주는 거 같아 마주는 힘쓸 게 하나도 없잖아 그냥 물어오니까 그럼 허공이 하는 겁니까 허공이 하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화난 입장에서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말도 안 되잖아 허공이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대신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도 없고 코도 없고 눈도 없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양자주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 스님하고는 말을 섞을 수가 없네 하고 박차고 일어났겠죠 말이 섞어지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마주가 불렀어요 자주 하고 자주 하고 불렀는데 참 이렇게 해서 깨달을 수만 있다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다 인연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인연이에요 금방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박차고 일어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자주 하고 불렀는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자주 하고 불렀더니 이렇게 고개를 돌렸을 거잖아요 그때 마주가 손을 하나 올리는 걸 보고 깨달았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뭐 그랬든 저랬든 이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은 참 누구나 다 이럴 수 있다 그러면 좋겠어요 법회 끝나고 돌아서서 나가는 도반 이름 부르면 되잖아 부살림 고개 딱 돌리다가 문득 깨달아 얼마나 쉬워 양자주는 머리를 돌리다 문득 크게 깨닫고는 절을 올렸다 마주가 말했다 이 둔한 스님아 절은 무엇하라 하는가 이렇게 깨달은 스님 보고도 둔하다고 그러면 이거 어찌해야 돼 이렇게 쉽게 깨달은 스님 보고도 둔하다고 그러면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앞서 얘기할 때 다 얘기해 줬는데 그때는 못 알아듣고 화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둔한 스님아 이랬는데 화를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도 이렇게 쉽게만 깨달으면 둔한 스님은 아니죠 굉장히 근기가 높은 스님이라고 봐야죠 절은 무엇하라 하는가 양좌조는 자기 절로 돌아가 대중에게 말하였다 제가 격론을 강설하면서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여겼는데 오늘 마조대사의 한번 부름에 일평생의 공부가 얼음이 돋고 기화가 부서지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얼음이 돋고 기화가 부서진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화두로 공부할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스님들한테도 듣고 그랬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그때는 제가 화두로 공부할 때는 이 이야기가 안 다가왔습니다 왜 안 다가왔냐면 기화가 부서진다 이걸 저는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화두라고 하는 것도 깨닫기 위해서 이 뭐 가르침이죠 뜰 앞에 잔나무든 이 먹고든 그거를 계속 그 일깨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일깨워 줘요 뜰 앞에 잔나무다 계속 뜰 앞에 잔나무 하고 속으로 일깨워 줍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할 때는 이 깨달음으로 내가 다가간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깨지고 없어지고 막 기화가 깨지듯이 깨져가지고 뭐가 깨달아진다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진짜로 아니 제가 화두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 이 깨달음에 다가가기 위해서였거든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깨달음은 어딘가에 있어 어딘지는 나도 몰라 근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금 열심히 뭐 수행을 하거나 화두를 하거나 그러다 보면 이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다 이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화가 부서지듯이 한다 이게 저는 안 다가오더라고 아 근데 말로는 알아요 말로는 나라고 하는 게 사라져야 된다 뭐 이런 걸 안 들어봤겠습니까 아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수행의 기본적인 생각은 딱 그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건 그게 뭐 얻을 법이 없는 어떤 거든 내가 지금은 그거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해 수행을 해서 거기에 도달한다 이게 딱 기본이야 수행은 그러니까 도달하는 거지 뭐가 깨지고 사라져가지고 된다 이 느낌이 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화가 부서지듯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왜 저런 표현을 할까 저는 그런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일평생의 공부가 얼음이 돋고 기화가 부서지듯이 부서지듯이 사라져 버렸다 이 이야기가 여기 통하고 보면 딱 맞죠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어떤 형상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물에 그냥 저절로 싹 녹아가지고 나라는 형상이나 모습 나라는 생각이 아예 없잖아 사라진 거거든 기화가 부서지는 것도 마찬가지지 이거는 고정관념이잖아 이렇게 해야 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든지 뭐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이 딱딱한 이 고정되어 있는 어떤 생각이잖아요 이게 우수수 깨져버려야지 깨져가지고 그 경계가 사라져 버려야지 그러니까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 이럴 때는 이런 말이 그냥 알므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훨씬 그 느낌이 더 강하다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깨달음에 도달한다 이 느낌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세간에서 하던 버릇이죠 세간에서의 삶은 그런 거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어떤 목표에 내가 원하는 바에 도달하는 세간의 버릇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 마음 공부의 출세관 공부는 반대예요 반대 지금까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많이 알던 적게 알던 나라고 하는 틀이 강하든 적든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얼음이 듣고 기어가 그냥 부서져가지고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곧장 서산으로 들어가서는 다시는 종적이 없었다 종적이 없었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그 스님을 두 번 다시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뭐 이해할 수도 있죠 진짜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적이다 자치다 이럴 때는 전부 우리 분별하는 흔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하던 버릇 그런 종적과 자치가 사라졌다 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던 이 버릇이 사라졌다 이 말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를 깨닫고 분별해서 벗어난 이거를 깨닫고 분별해서 벗어난 이거를 잘 보호하고 유지했다 이 말이죠 이 스님이 뭐 두 번 다시 항복된 것을 분별해서 벗어난 자리라고 그러는 거지 오로지 그것만 얘기해요 18 엎드려 절을 하는데 마주가 곧 한번 밟아 버렸다 이에 수로가 크게 깨달았다 이러나 박수를 치며 하하 하고 크게 웃고는 말했다 참으로 신기하다 참으로 신기해 온갖 산매와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을 다만 한 털끝 위에서 곧 근원까지 알아 버렸구나 곧 절을 하고는 물러갔다 뒷날 대중들에게 말했다 마주 스님에게 한번 밟힌 이래로 지금까지 웃음이 그치지를 않는구나 하여튼 제 기억의 오류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 홍조의 수로화상을 제 기억 속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냐 이 수로화상이 마주를 찾아왔을 때 마주는 절 뒷산에서 등라목회로 갔어요 근데 이게 합쳐진 거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얘기하고 이렇게 합쳐진 이야기 가끔 그러더라고 합쳐지더라고 이제 그런 거 다 빼고 이렇게 담백하게 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등라목회로 갔는데 보통 이제 선지식을 찾아오면 학인이 법을 묻는 학인은 예의를 갖추죠 삼배를 하고 묻거나 이렇게 예의를 갖춥니다 이때 절에서도 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선지식이 출타를 했다 그럼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의죠 근데 이 홍조의 수로화상은 이 마조를 찾아왔을 때 이 마조 스님이 없었어요 뒷산에 등라목회로 갔다고 그래서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지금 이 목까지 찼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예절이다 예의다 뭐 이런 게 이 생각 속에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 이 목까지 차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그냥 쫓아가는 거지 그리고 그 산속 어디에 있을 거라고 쫓아가겠습니까 그냥 막 부르면서 쫓아갔겠지 우리가 상황을 보면 스님 스님 하고 돌아다녔겠지 마조가 들을 때는 저 미친놈 하나 지금 오고 있구나 이렇게 하겠지 그 정도 미쳐야 좀 어떻게 되지 그래가지고 마조를 찾았어요 그 산속에서 찾았으면 이것도 좀 다른데 어쨌든 땅바닥이든 어디든 물으려면 절부터 하고 물을 거잖아요 근데 절하는 것도 잊어먹었나 봐 그냥 찾자마자 보자마자 스님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분명한 뜻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마조가 야 저래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이 산사들의 가르침을 보면 굉장히 중의적인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절부터 해라 이 말은 아니 법을 물으려면 그런 이 정말로 이 자기를 내려놓는 그 진지한 마음 그게 절이잖아요 야 절하고 물어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거기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큰일 난 거였어요 사실은 그런 뜻도 있겠지 말로는 근데 사실은 가르침이죠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절이나 해라 차나 한 잔 마셔라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문득 분별이 뚝 끊어지고 이게 통해버리면 되는데 야 절이나 해 이러니까 진짜 절을 했다니까 땅바닥에 절을 했어요 아 내가 잊어먹고 있었구나 하고 절을 했겠지 그러니까 마저가 절하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그냥 밟아버린 거지 그때 발로 이렇게 밟으면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 버리잖아요 마저 속으로는 그랬겠죠 제가 다 해주네 근데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에이 미련한 놈아 절하라 이 말을 그렇게 알아들어 하고 밟아버렸겠지 너 같은 미련한 놈이 무슨 깨닫긴 깨달아 하고 밟아버렸겠지 근데 수로화상이 마저가 밟을 때 그냥 확 하고 땅바닥에 넘어졌는데 그때 깨달아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가르침이니까 오늘 이 법회 끝나고 정말로 진짜 이거 이거 하나 해결하고 싶고 깨닫고 싶다 그러면 별로 시간은 많지 않지만 제 방에 들어오셔서 밟아 달라고 하십시오 거기서 수로화상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넘어진 채로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참으로 신기하다 참으로 신기해 참 신기하고 더 신기하다 온갖 산매와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을 다만 한계 털 끝 위에서 곧 근원까지 알아버렸구나 이랬어요 그리고 곧 절을 하고는 물러갔다 뒷날 대중들에게 말했다 마저 스님에게 한번 밟힌 이래로 지금까지 웃음이 그치질 않는구나 그 웃음이 지금 이 웃음이잖아요 자기가 밟혀가지고 딱 체험한 웃음 이 웃음이 끊어질 리가 없지 한 번만 확인해 버리면 이건 끊어질 수가 없다니까 물론 한번 확인하고 이거는 안 끊어지는데 또 자기 생각이나 이 분별이 딱 앞장 서 가지고 법은 이렇게 늘 끊어짐 없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 생생한데 자기가 분별을 해 가지고 법이 어디 갔지 하고 그렇게 착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끊어지진 않아 한번 확인해 보면 그렇게 분별하는 사이에도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분별하다가도 문득 돌아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같다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세간의 일을 가지고 비유를 해 보면 우리가 이 부모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부모가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의 어떤 삶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어 근데 이 부모는 어디로 나갔는지를 몰라 그럼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그 집을 죽을 때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움직이면 안 돼 그 집이 그래야 그 아이가 돌아올 수가 있잖아 언제 어느 때 문득 그런 자기 그런 생각을 돌이켜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당연히 집을 나갔으니까 집은 안 보이지 집 나가서 멀리 가 있으니까 근데 그 집이 바뀌는 건 아니야 절대로 그 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 집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결국은 돌아가야 될 집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을 해가지고 잠시 내 생각이나 착각 때문에 집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집은 그 자리에 있을 거니까 언제든지 돌아오는 거거든 언제든지 근데 이거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웃음이 끊어진 적이 없는 거야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산회상에서 석가문이 부처님의 꽃 한 송이 이렇게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꽃은요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이 우주 삼나 만상에서 늘 이 꽃 한 송이가 이렇게 들려있어 이건 수류화상이 딱 표현을 한 거예요 마저스님한테 한번 밟힌 이래로 지금까지 웃음이 그치지 않는구나 이렇게 물론 이제 이때는 수류라고 하는 이 스님이 이렇게 법상에 올라서 이렇게 설법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이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게 이거임을 좀 가르쳐 주려고 여기 한번 통해 보라고 여기 한번 통해 보라고 이렇게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한 겁니다 무심서는 정진법회 할 때인데 한 십 몇 년 전이에요 제가 그 거사님 얼굴이 지금도 기억에 있어요 그 거사님이 그 당시에 70대이셨거든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시면서 이제 법문들로 오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던 거사님인데 정진법회 때 이제 방을 같이 쓰고 여러 번 같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한번 정진법회 때 이제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정진법회 올 때 이제 기차를 타고 오면서 마주어록을 읽으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었나 봅니다 아니 수로라고 하는 이 스님은 마주스님이 한번 밟아줘가지고 크게 깨달았다는데 아니 우리 스승님은 왜 안 밟아주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때 70대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진법회 때니까 면담 신청하셔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한번 밟아주세요 이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가세요 선생님 그니까 말이야 수로도 그러고 양자주도 그러고 참 이렇게 쉽게 깨닫는데 근데 깨달은 인연만 써놓으니까 이러는 겁니다 우리 도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체험한 어떤 체험기를 인터뷰하거나 이렇게 써놓는다 그럼 앞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 구구절절히 절도 다녀봤고 뭐 이런 말 쓰겠습니까 깨달은 인연만 쓰면 될 거 아니야 깨달은 인연만 예를 들어서 배우가 깨달은 인연은 뭐야 이 황벽 선사가 배우가 질문했잖아 배우가 그 전에 그러면 선사들하고 교류하면서 공부를 안 했냐 했어요 기록에도 다 있어 그리고 그런 서한을 공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질문도 안 나왔을 거예요 모습은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스님들 어디 가셨습니까 이 질문 못 했을 거예요 딱 깨달을 때 인연은 그냥 그 질문을 했는데 주지스님이 못 알아듣고 답변을 못 하니까 선승 없습니까 벌써 그랬거든 선승 비슷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럼 좀 모셔 오실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똑같이 묻잖아 황벽 스님한테 황벽인지도 몰랐지 아, 모습은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스님들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어떻게 깨달았냐 황벽이 배우 내 어디 갔습니까 이 말 듣고 깨달았잖아 깨달을 때는 그렇게 간단해 그냥 간단해 그 앞에 구구절절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깨달을 때는 간단하다니까 그렇다고 그렇다고 어디 갔는지를 알아서 깨달았겠습니까 배우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금방까지도 몰라서 주지스님한테 물었는데 이렇게 스님들 초성 안에 이렇게 있는데 다 어디 가셨습니까 몰라서 물었어요 그럼 뭐 그럼 뭐 1대 주지했던 스님은 뭐 어디 천당 가고 2대 주지했던 스님은 뭐 어디 서로 태어나고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잖아 어디 갔는지 어디 갔습니까 이랬잖아 깨달을 때는 그런 말 듣고 그냥 문득 깨달아 버린다니까 그 어디 갔습니까 그 어디 갔습니까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깨닫는다니까 사실은 자기가 다른 어떤 법문 듣다가 또는 뭐 다른 거에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통한다 하더라도 황벽 스님이 어디 갔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기 통했다 하더라도 몰라요 어디 갔는지를 아냐 모르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황벽 스님이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는지를 모른다니까 도대체 저 말을 듣고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몰라 그리고 무슨 가르침인지도 몰라요 참 희한해요 그 뭐 어떤 가르침인지도 모르는데 깨달을 수는 있어 희한하게도 이것도 제 경험입니다 저는 이 배우하고 황벽의 그 인연이 제가 제 스승님 설법에서 들었을 때 하여튼 며칠을 저를 괴롭혔어요 가슴에 이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반가를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뭔지를 알 수가 있나 도대체 배우가 한 질문을 황벽이 똑같이 해가지고 깨달았다고 하니까 이거 뭐야 이게 그걸 듣고 한 3일 이상을 적어도 제가 한 일주일 이상은 그랬던 거 같아요 제가 뭔 말인지 돌덩이가 하나 얹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해결이 안 나니까 해결이 안 나면 이제 이 돌덩이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거든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4일 가고 그것만 계속 간직이 안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법문 들으면서 또 의문이 드는 게 있고 그러면 그게 더 크고 이 돌덩이는 스르르하고 없어지고 그래도 한 번 가슴에 이렇게 돌덩이가 맺힌 이런 의문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다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신법으로 법회를 하는데 당연히 저도 법회 하면서 그 얘기를 해드렸죠 도반들한테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는 이 황벽의 이 가르침이 다가오는 데는 참 모르겠어요 그게 혼자 전전긍긍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그거 그 이유 밖에 없지 뭐 사실은 체험은 했다 하더라도 분별하고 망상하고 생각으로 헤아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 습관이 조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조복이 안 되기 때문에 확 다가오질 않거든 이게 어떤 가르침인지 어떤 가르침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는 있다니까 뜰앞에 잣나무가 뭐 어떤 가르침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깨닫겠습니까 몰라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부처가 뭡니까 여기서 수루와 상은 뭐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분명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아 그냥 이겁니다 이걸 뭐 알아서 우리가 깨닫겠습니까 알면 못 깨닫습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이걸 알면 못 깨달아요 알므로 가버린다니까 알면 전부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일리는 있어 제가 들어보면 뭐 회로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지금까지 자기한테 익숙한 회로 쪽으로 가버린다고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고 습관이지 그쪽으로 가면 죽어도 못 깨달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 물길이 이쪽으로만 이렇게 딱 오른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는 딱 막아나 버리면 자기가 왼쪽으로 밖에 안 가잖아 그런 것처럼 이미 알므로 가버리면 이 오른쪽을 막아버린 거라니까 본래 가야 될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반대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알려고 하지 마시고 알고 이해한다고 여기 통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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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는 거에요 그냥 안다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 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통하는 거에요 마저가 발로 한번 밟아서 크게 깨달았다고 그러잖아 발로 밟은 뭐 거기에 무슨 심오한 뜻이 있고 이치가 있고 도리가 있습니까 있다 하더라도 발로 밟았을 뿐이지 그 이치 전달 못 했어요 그 이치가 있다 그러면 그 이치를 전달하려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나오나 그럴 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말을 안 했거든 발로 밟았지 거기에는 무슨 심오한 이치나 도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알 거 없어 어떻게 밟았는데 깨닫지 아니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어떻게 깨닫지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냥 통하는 거에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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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뜻 없이 알마 없이 그냥 이겁니다 그냥 통하는 거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 hablar 그리고 깨끗해 감사합니다.